. . . . . . . . 일단 저글링갖고 맹독중 하는게 고객기사한테 많았고 그냥 열커가..재민.. 일단 열커가.. 일단 공세가 조금 버그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써요 열차디를 보고싶은데 그걸로 한번 어..사진 찍으신거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문충까지 섞어서 쓴거 있는데 12만이 나와요 그거 쓰지마세요 12만이요? 네 열차들이랑 실제 12만 잠시만 가문충 위주로요? 헐.. 보호막 과충력 왜 애쓰니? 흐흐흐 뭔종합이었지? 기억이 나는데 아 이래서 효소님이 실수로 보호막 과충력을 썼구나 용기공 위주로 하는데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엔진에 가동할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일용할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요즘 게임은 너무 안전해 하시는데 다시 소진대차다 위험하게 해 보세요 음.. 어떻게 위험할걸까 허허 어허어어어 어떻게 위험하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네? 제가 저것 때문에 용기병 단축키로 뒤로 바꿨어요 아아 그래서 효자님이 아아 안되 괜히 썼어 이러 이런 느낌이 확 나네 S라서 이거 버그네요 무슨 버그요? 이게 보호막 과충전이 단축키가 S예요 용기병이 S인데 용기병 뽑으면 이게 과충전이 써요 흐흐흐흐흐흐흐 뭔지 아시죠? 뭐 소름돋는데? 어우 그냥 내가 무슨 지금 적들과 교대를 안하는데 갑자기 보호막 과충전이 써져 용기병 뽑고 있는데 아까운거지 뭔 느낌들 확 난다 아 냄새가 나 냄새가 확 난다 이거 블리따드 이새끼 아니죠 케빈동이 노린거 이런 노린거 용기병 쓰지말려고 이렇게 노린거네 용기병 그만 쓰라고 어허 이런걸로 종교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맵에서 종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아 그렇죠 근데 뭐가 나올 거에 따라서 고위기다를 잘 쓰실 거 있어요 ㅊ 이미 빚면 어차피 좀비와는 지질 꺼다 의미없지 않을까요? 으흥 그런가? 못땐 어? 아, 다행이다. 감자 3병이 보루하고 있어서 저거 파괴되지 않는구나. 추가로 스테머 아나운서 절대 수지나. 네? 스테머 아나운서 절대 수지나. 왜요? 대답하는 거. 대결이 되었어요. 핵감지 소리 못들어요. 핵감지요? 네, 핵 떨어지는 그 소리. 아... 그러면 오해받겠네. 그러니까 스테머에다가 핵다리를 왜 이렇게 못 들지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스테머가 알람을 드리덕게 느껴져요. 핵을 그거 안 썼다는 거죠? 알람을 안 줘요. 안 들려요? 아, 네. 확인했어요. 저 어차피 그냥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안 사고.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조심해야되요. 잘못하면 이거 둘러지거든요. 자, 버프 받으시오. 어느 버프를 줘야하지? 일단은 저글링 먼저 버프. 저글링. 좋았어. 이거 스테머 쓸 때 꿀팁. 이렇게 바보 깔고, 기우고, 넣어놓고 좀 더 들어가가지고. 오픈. 고위기자들 뽑으려면 암 한참 멀었다. 잠시만, 제꺼 쓰도록 할게요. 안쪽으로도 도와주시오. 저암. 저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어쩜 다가니. 안된다 친구들아. 저암. 저기 가라. 기원해가 없애야지. 아, 사도. 아, 사도. 아, 사도. 쪼끔만 기다리면 된다. 쪼끔만 더 위급하면서 그냥 과추넛 쓸게요. 아 이게 대피선이 과추넛 적용되나? 안되죠?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젠장 안되나? 자 1석업 자 연구 완료 니다 쓰자 에너지가 없어 에이라인 몰랄 우리는 하나다 어? 어디가 얘야! 어디가! 도망갔습니다 땡 빤스런 해칩니다 니다 지킬 어? 나 조던사 한마디 아까 보냈는데 어디갔지? 오? 아유 거꾹가 1쿤 엄청난 안 돼! 3가립니다 어디가시죠? 아이씨 아깝고만 허허허 쪼끔만 하면 빨리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안다아! 깍깍깍깍! 살려줘! 응? 아아.. 아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젠장아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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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아 강간에 빨리 어? 반류? 아유 짜식 마나 딸래키죠? 마나 조절해 드릴게요 네? 가면증 좀 미션 나와요? 기다려봐요? 오예 오게 두거라! 활류가 굶주렸다! 우리의 힘을 바치라! 아! 와일드 스텔리오님 안녕하세요 자! 오게 두거라! 고위기자들 굶주렸다! 아! 마나 부스팅으로 해주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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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쭉쭉 오네! 쭉쭉 와! 공복위주으 viewing 오우! 가스에어우! 어우! 마나 부친 좋네! 침묵님 다음에 깡패님이예요! 깽패님 다음에 그 다음에 박수님 겟보스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S에요 지금 봤어요 저 지금 알타 처음으로 하는데 지금 봤습니다 허허허 저렇게 버그가 있을 줄이야 어? 기지방어야 나도 끼워야지 나 지금 미네랄이 철첩 넘진다고 테마 같은 경우면 위메스에서 집에 가기가 애매해요 recommendations 나도 좀 기지방어로 해야겠다 어 기지방어야 나도 끼워야지 가라, 프로비어스 뭐야, 재권좀 일로 와 있어 안돼에에에에에에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 태양권! 좋았어 오 개빨려 오 오 고개 기사 너무 빨려 오 이런 느낌이라니 오오오오 오오 동료 1바퀴엤 오오오오오 오오오 저거 빨리 고쳐야 하는데 ます 저건 빨리 고쳐야 돼요 뭐야 왜 고 당하고 있어 아아아 자 가합시다 음 가면증 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파 됐다 하나 둘 셋 넷 한명 더 추가 자 갑시다 제가 여기 막아도 되는거죠? 아우 아우 이 힘은 넌 강해졌다 돌격해 뛰어어어어 으악 힘이 오고있어 타분이 이게 무슨 힘이죠 오 힘이 불끈불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안오네요 아 올거에요 아 뭐야 하하 공포에 잇살렸대 걔도 이렇게 하는거에요? 예 이런식으로 척축에 아 걔도 무제한이구나 어어어 화면총도 마나가 딸긴하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마나가 안딸거든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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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는 저거는 헙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틿 폭풍발사 짜자imiz 어 오! 마나가 오고있어요! 자, 4충전 한번더 어어! 마나가 오고있어! 어 넌 못 지나간다 여기 포격 한번만 알려주세요 포격이요? 태안포격이요? 그냥? 예 에잇 아이! 잘 문드렸어! 젠장안! 못 본걸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허 젠장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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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디꺼 버리는데? 다 날려버려! 야아 모의계사도다 진짜 날 뛰어라 나도 나도 다 내려 야! 어, 마나가 없다! 별로없으면 덮다드wand 넓 못 지나간다 오호 Haha 우하하 후으 HA 갑시다 네 어휴 가자 어 지 건 아닌데 네 가도 컨트롤 좀 해야되네 흐흐흫 어어어어 폭풍멍개다 아 이게 건물에게는 안들어가나? 아 유닌에게만 들어가지? 어? 선멸전탈을 못허졌다 젠장 까먹었어 이런 젠장 폭풍이 미쳐도 내가 선멸전탈을 까먹고 있었어 괜찮아 이거 저걸리도 잡아요 아니 아문 따위가 산길을 어? 에너지가 없지? 그냥 구워라 으으으으으합니다 우언어 méth Professis 흠 오옿 아 잠깐만 너 아직 않 잡았어? 또 또 또 또 또.. 마지막한 발 아 아직구나 딱 한발 남았다 woo 아하 잡나? 잡았네요 하하 완료 chodploie 체력 schaffen 종식 tour 여섭을 상가할 수 없었습니다. 어..어디 더 많이 오지? 여긴가? 어..여긴가? 어..여긴가? 어딨지? 왜 안오지? 어허허허허 혼동도 녹아버려 혼동도 녹아버려 저기도 녹아버려 떡볶이 고풍이 내가 된다 오.. preserv다. 해보지 의사 양반 체력도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여기 의사도 있어 어 넘어졌어 아 여기서 이제부터 조조폭품을 찍을 수 있겠다 어 시야가 필요할텐데 저글링 개사개요 시야좀 부탁드립니다 시야가 안보이네요 어디 시야요? 여기요 에라 뭐야 다쏘어 다쏘어라 어 녹았다 확인 오 감사합니다 오 속도가 빨려지고 있어요 응? 저게 왜이렇게 공격하지? 자식 시끄러 여기있고 오이기사 충전해 가자 오 오 오 오 오 오 힘에 속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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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희는 절대 여기 빠져나갈수 없을꺼다 팩을 오지! 피어라 좀 됐어 히어라 좀 thirst 핥스 눌러 x 눌려 힛힛, 힛힛, 힛힛 누리고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충전자, 구도자는 거의 아오오오오오오오 어디갔니?? 다음 먹잇감은 누구니? 와아 다음은 누구야 저거 세스코에요? 세스코입니다 세스코가 왔어요 세스코가 왔어요 아 잠깐만 저 불선자 뭐야 어우 궁극기도 아깝지 않다 지났을까? 안된다 아하 지났어 궁극기도 아깝지 않다 나에게 고위기사가 있다 어? 어이 깜짝이야 또 있었어? 그만 저 이동돔 잠깐만요 저 이동돔 할게요 선생님 저 이동돔 해주세요 빨리 오쇼 예 감사합니다 자 오이기사 준비하지 신입이 왔다 이동돔 충분해 자 준비하자 자 준비하자 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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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여기 오른쪽만 막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여기 막을게요 오른쪽? 음 운동돔 네 넌 날 이길 수 없다, 잠깐만! 어허어허어 연레라 떴다, 나한테 kad리가 떴어 어... 즈어어어어어 아, 3명 기대 당했다! 괜찮아 3명 다 이네 나에게, 약하나 나는, 너무 난타 2명 다닙다 괜찮아 오 어디가 어디가 니가 갈거야 니가 갈 곳은 여기야 엑스 오 도망갔다 오 뭐 이게 다 처음에 맥독이 내가 이뤄져 왜 뭐가 부서졌어요? 안부 저희 쪽이예 아닌데 하나 저기요 어우 다행이다 오 와우 오 이런 재미가 있었다 근데 렉이 심하네요 어쩔 수 없죠 고위 기사가 핫템을 어쩌게 치면서 렉이 안되면 렉이 안되면 그것도 심해집니다 어디보자 아이구 그래도 많이 안잡았는데 아 이거 나 진짜 보고싶은 딜 싸이온이 스톰 딜을 보고싶었어요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했다 어 근데 많이 안잡았네 웬일인지 스텝몬이 많이 잡았네요 처치한 유닛이나 구조물이 저글링이 워낙 쎄다 보다 저글링많이 가장 저글링많이 가장 저글링많이 가장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